임종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인생, 임종석. 임종석, 제가 지금 특혜인생이라고 했는데 왜 특혜인생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때 전대협 의장이 됐고요. 30대 때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40대 때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서울정무부시장을 하고 50대 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10년에 한 번씩 대박이 나요. 이 양반은 특혜인생입니다. 그런 특혜인생의 임종석이가 지금 나한테 공천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곳에 공천 달라고 지금 마지막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박이 나면 출세를 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웃음만 납니다. 임종석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동중국합은 전현이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연락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건너오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서른도 생각 같아서는 넘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공천 준 지방의원들 부천 출신의 경기도 의원 또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뜯어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의원님 정치 낭인이 된다 이러면서 뜯어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대안이 되려고 이낙연이 만든 당인데 새로운 미래.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 아 저 사람 같구나. 박영순. 그 사람도 정치 낭인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미래에서 이런 민주당에 남아서 공천 줄까 기대했던 사람들 공천 못 받을 것이 확실시된 사람들에게 이낙연이 오라고 하지만 가질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OBS 뉴스 보도인데 친문계 의원 일부가 친문계라고 하면 뭐 내가 봤을 땐 홍영표 이런 인간이 아닐까 싶은데 새로운 미래 입당을 다진하면서 이낙연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자기가 다음에 대선에서 후보가 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이 새로운 미래인데 새로운 미래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저 이재명에게 상처받은 자들이 타오라 이랬는데 오겠다는 사람들 먼저 이낙연 당신 기득권 내려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 낙연이 형 참 어떡합니까? 이 꼬라지가 되셨네 우리 낙연이 형.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낙연의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탈당한 서른이 공천한 지방의원들. 경기도 부천 출신의 경기도 의원 또 부천의 시의원. 이낙연 신당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친문계 의원들. 지금 여차하면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새로운 미래에다가 이낙연 당신이 2선 후퇴하면 우리가 거기 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 간판으로는 될 일도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낙연이 형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인생을 헛사셨어 보니까. 자 서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른 본인이 밝힌 바예요. 윤석열 검찰에게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 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고 다음에는 가결표가 더 많아서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상 실질심사를 받았어요. 한 한 달 동안 이렇게 단식투쟁을 했는데 와 그렇게 누워서 생사를 오갔던 사람을 구속시키라고 이랬던 거죠. 서른이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잖아요. 그런데 서른은 그 짓거리를 해놓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야 황당함을 넘어서서 황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이런 뻔뻔함에 아 정말 제가 놀랐어요. 70인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영혼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른 씨 당신이 인간이냐? 자기 당 대표를 윤석열이 보고 잡아가라고 그러는 게 인간이냐고 네가 무슨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이냐고 진짜 뻔뻔한 인간 아닙니까 진짜? 그것도 자랑이라고 또 떠들어요 또. 그래서 자기가 가결표를 던졌다고 자기를 하위 10%로 이렇게 분류한 거 아니냐고. 아 나 참 진짜 당신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가결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와 진짜 이거 뭐 인간 아닙니다 서른. 이런 점에서 투표 당일에 나 가결표 찍었다 라고 얘기했던 김종민, 이원욱. 이 친구들은 공천 시즌이 닥치기도 전에 탈당해서 따로 살림 차렸잖아요. 결국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는 묽은 똥은 아니고 된 똥 정도는 됩니다. 묽은 똥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된 똥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순위인 서른 씨 공천 줄 때까지 숨죽여 있다가 하위 10%로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으시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서른. 그런데 만약에 공천 줬으면 그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가결표 던진 사실을 숨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민주당 정치인 행세를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서른이라는 자의 끝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정치인의 표본으로 말입니다. 와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한 이런 인간이야의 인간 아닙니까? 70 쳐먹고 할 짓입니까 그게? 서로는 에피타이저하고 임종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대협 의장은 뭐 그렇다 치고 30대 때 국회의원, 40대 때 서울정무부시장, 50대 때 청와대 비서실장.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임종석이가. 당원 77.77%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무시하잖아요. 제가 그 천연덕스러움에 당황하게 됩니다. 임종석 씨 정신 차려요. 아니 당신 말이야 서울 송파나가라고 당에서 이렇게 또 활로를 열어줬잖아. 그거 거부하고 나의 옛 지역구 서울 중구 성동갑 거기 공천 안 주면은 난 여기 그냥 주저앉을래 이랬단 말이죠. 또 최재성이 시켜가지고 임종석 공천 안 주면은 당이 쪼개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한번 쪼개서 나가 봐라. 니들이 어디 가서 깃발을 꽂을 수가 있어?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네가 뭔데? 뭐 맡겨놨어? 당에다가? 딴 데 갔다가 2016년에 은평을 해서 강병원한테 개발렸던 그 트라우마가 또 불거질까봐. 나는 성동구 아니면 못 가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홍익표가 일찌감치 그 지역구 내놓고 이렇게 서초 간 거 보니까 그때 이미 홍익표하고 딜을 친 것 같아요 느낌에. 자꾸 저 임종석이가 문명정당, 문명정당 탈영을 합니다. 문명정당. 문재인, 이재명 정당. 이 탈영하는데. 야, 문명정당하고 그 저기 어? 이 공천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좀 얘기해봐라.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손잡은 당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문명정당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왜 너한테 공천을 줘야 돼? 문명정당이면 너한테 공천을 줘야 되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곧 너냐? 대통령께서 어디 해외 순방 갔을 때 막 무슨 선글라스 끼고 군부대 가서 쇼를 하더만. 야, 너는 비서실장이지. 대통령이 아니야.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간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근데 왜 네가 서울, 성동, 중국 앞. 네가 가고 싶은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야 문명정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네가 함부로 대하는 이재명은 너처럼 화려한 운동권 경력은 없어도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컸어. 아니, 이재명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겠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네 노력과 네 열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본 적이 있어? 쇼는 열심히 했지만. 지난 대선, 지방선거, 강서구총장 선거 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이제 와가지고 당에 맡겨놓은 빚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정말 역협다. 토 쏠린다. 임종석. 땡깡 피우면 공천이 될 것 같다고 믿는 모양인데. 내일 모레 네 나이 60이야. 66년생. 맞지? 한 2년 지나면 60 아니야. 지금은 엄숙한 공천의 장이야. 여기 자신의 어떤 모든 걸 걸고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떨어져가지고 정말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떨어지면 가족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족이 죽었을 때의 충격 여파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특혜를 받으려고 그래?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천연덕스러워. 늘 특혜를 받아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번 공천도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돌고 있네 진짜. 자 니가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혹은 비서실장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래서 탄압도 받고 그러면은 이런 대접을 받을 리가 없겠지. 근데 임종석 씨 당신 뭐 했어? 우리 다 같이 속았다고? 다 같이 속았다고 치자고. 근데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 당신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비난을 듣지. 오늘 저기 임종석 씨가 당에서 전연희 후보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심의 역에 나가서 주민들께 인사했습니다. 이런 지랄이 어디 있습니까? 당이 공천한 것에 역행을 해서 불복해서 지랄을 했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지? 국회의원을 했지? 당 사무총장을 했지? 자 오늘 왕심의 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신 따끔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개사이다예요. 개사이다. 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야. 윤영찬 거기 왜 갔어? 거기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나 보지? 아이고 이 인간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워낙에 수급 부패 언론들. 거기서 그렇게 자기들 말을 귀담아주고 뭐 또 우쭈쭈해 주니까 막 진짜 미심도 그런 줄 알았나 봐. 윤영찬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 너나 입 닥쳐. 아이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 정말 아이고 이렇게 큰소리 치신 우리 시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비판합니까. 그 앞에서 쩔쩔 메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것밖에 못하잖아 지금 임종석이가. 야 종석아 이 총선은 지난 4년 동안의 정치의 총합이야. 혹은 4년 후까지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4년 동안 뭐 했냐 너는. 뭐 했어?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민주당이 뭐 빚을 맡겨놓은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말이야.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친문 세력들을 챙기셨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저 4년 전만 해도 친문 패권주의 또 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친문 패권주의. 그러면서 혁신의 대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똘마니 말고 뭐가 있지. 협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코너에 몰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들 편에 서서 옹호를 합니까. 아니 임종석이를 언제부터 옹호하셨다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고민정기를 그렇게 걱정해 줬습니까.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아요. 스스로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엔 막 욕했다가 지금은 또 두두네요. 그거는 이제 친문 세력이 더 이상 여권에게 윤석열이한테 위협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아이고 아니 같은 대상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자 오늘 사실 마음이 좀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경선도 못해보고 결국에는 캠프를 해산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 이광재를 전략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비서가 오늘 분당 주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요. 이광재 후보와 반갑게 또 어깨동무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욕하는 친명이 이 정도 견적이 나온다. 너희는 뭐냐 도대체. 선당 후삭 기대도 하지 않아. 저거 이 특혜 인생에 대한 어떤 염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때 쓰는 거 말이지 투정 부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최소한의 인격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마지막에 추하니.